안녕 친구야 안녕 너 어디로 갈 거야? 저기 옥상 위 어 잠깐만 너 거기 옥상으로 떨어지면 나도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있다 이런 씨 먹지도 못했는데 씨 그럼 못된 곳에 폐차 뒤에 숨어있으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붙을 거야? 붙음 DBS야 뒤로 뛰네? 매너 봐라 언론 사식삼식 이십시킬 안 온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탱 마탱 뭐라고? 마탱 왜 그래 왜 그래? 마니? 마니? 뭐야? 아 뭐야 치그 수고하셨습니다 저 혼자 살거든요?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빠이 끝났네요 안 나올 거야? 남사가 말이야 어? 좀 나올 때 나오고 좀 그래야지 수고 빠이 간다 다시 한 번 쌓아보시죠 이게 하스입니다 예 하 하 왔나요? 왔어요? 하스님 친구 있나요? 아 친구는 있죠 당연히 친구는 있지 DBS랑 사이가 차이가 뭔가요 자 보세요 DBS 그리고 사이가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른 방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내 방에서만 알려주는 꿀팁이야 어? 스크 쓰네? 컴온 깜짝 놀래켜줄까? 나 DBS인데? 어? 이리와는 거에 디비에스 디비에스 연판 저 디비에스 쓸까요 그냥? 렛츠고 그만 쏴 어차피 안 맞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어휴 큰일빨했다 디비에스가 좋냐고요? 아우 장난 아니죠 디비에스 엄청 좋아요 모르셨구나 이거 아마 경쟁전에서 2총 쓰면 접으실 수도 어 좋아 좋아 일단 좋아요 써보세요 아 내가 이걸 왜 쓴다 했지 미션 걸리셨나 보구나 미션 없이 자진 디비에스 미션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미션 없이 쟤 왜 저래 며칠 전에 형 영상으로 천배그 접했는데 30판만에 첫 치킨 먹었어요 유 음 잘하네 재능충이네 축하합니다 30판만에 치킨 먹으면 진짜 잘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2500원 감사해요 아 여기 꼭대기가 좀 불안하다 페카도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되거든요 저기 있다 체육관 아 이거 8배 있으면 진짜 좋은데 어우 너무 멀다 올라온다 대박 나한테 배율 주러 왔다 나한테 배율 주러 왔다 나한테 배율 주러 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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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래 날 쏘지 말고 밑에 있는 애를 쏴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매너가 없네 붙어 남자답게 붙어라 어? 쓰고? 갑자기 남자가 하기 싫어졌어 야야 니가 이겼다 야야야야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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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니네? 이런 사가지 이리 쫓아가가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nag that 아 왠지 ríe 아 여기도 있어 대박 소름이다 뭐야 그래서 싸운다 앱다비 다 잡는데요? 이거 잠깐만 앱다비 너무 다 잡는데? 저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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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타 타! 머리 맞추지 마 좋아쓰 어 어 어 어 어 배 아파 어 어 어 저게 안 잡히네 가꿔와야 돼 다시 임수행을 하겠사옵니다 어? 제발 이게 산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조끼가 잡았나 잡아줬나 여기 있다 DBS로 체크해 새로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감방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오셔서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나이스 내꺼 컴퓨터 견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네 본체만 천만원 모니터 500 마우스나 마이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장비 다 합치면 한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지급이니까 좋은 걸로 해야지 여러분들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지 만약 보시는 방송이 있으시면 비교를 해보세요 제거랑 켜서 진짜 다를 거예요 비교해봤었어요 다른 배그 방송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 두키님 감동받았어 아 저 멘트는 너무 잘 배웠네 멘트가 아주 달달했어 아깝다 내가 저말 할걸 아깝다 내가 저말 할걸이래 아니 새로 나온 게임 있으면 조금 하면 안돼 얘기하다가 기름도 못 봤어 거기 있네 딱 오케이 차 피 1 봤죠? 차 피 1인거 지금부터 조금 이제 집중해서 진지한 플레이로 약간 원래 앞에는 수다떨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지한 플레이로 가야 돼 아 가운데다 아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 저 앞에도 있어 대박이야 나 머리 봤어요 지나가는거 잡았다 베를린이 아 엠투포네 너만 믿는다 어? 삼뚝이다 그루자다 들고 있는 폼이 그루자네요 어? 뒷각 봐야돼요 그루자랑 붙을수도 있겠는데 이거 뒷각 봐야돼요 그루자랑 붙을수도 있겠는데 이거 센터플레이 여기 먼저 정리하자 빨리 여기 먼저 정리하자 빨리 오케이 나이스 수류탄으로 잡았어요 내 사운드 못듣게 그렇지 왔구나 베릴 다시아가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와서 포지션 잡고 있을 거예요 저기있다 삼뚝인거 봤구나 못본건 아닌거 같은데 못본건 아닌거같은데 BEAST 이거お願い할 время 미팅 샷 샷 샷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수리탄입니다. 나이스 치킨